휴일날 문화수업하기 전에 오늘은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 전골입니다. 존두부에요, 존두부. 존두부에요, 직접 만든거에요, 여기서? 여기서 직접 만들었대요, 여기서. 맛있었어요. 이것만 먹겠습니다. 뭐 있어 봐. 뭐지라, 뭐구. 뭐지? 이르구. 이르구하고 자라. 뭐 봐. 뭐라지? 반찬이 잘어울네. 뭐? 뭐고? 반찬이 잘어울네. 하나 더해지. 더 척 거의 안되잖아. 그러니까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척이 안되가. 이게 국. 뭐지? 뭐지? 좀 더해지. 응, 더 그럴까요? 척이 안되가 있어. 턱, 멸치. 네, 이제 짠ett. 손으로 넣어줘서, 거기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안 돼서... 너희들 어떻게 먹어? 너네 지금 채 썰어가지고. 응? 채 썰어가지고 꼭. 응, 응, 먹으러, 집이 없고, 땀떡? 응. 응. 이거 일단 더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으, 노종을 금방 했네 쌀 노종 감자라고 과자 단무원 조합 양파 양파 양팥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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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래? 뭐 됐구나. 그게 안 좋아 나네. 뭐요? 보선스? 난 보선스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뭐 건강에 좋게 할 거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보선 맛있잖아요. 옛날에 보선, 자연산. 이전에 일부러 대산인가? 원래 일부러 그거 자연산 보선. 한 달에 왔어. 오늘 애들 이렇게 보기 좋아하네. 그때가 모르고 항상 자더라고. 어머님. 오늘 옥동에 수색된 모임이 있는데요. 아프면 뭐. 수석가게. 유사하세요. 아까. 식당에서. 아프면 모져먹어도 말이야. 아니니? 응. 아. 아, 모저식이니구나. 아. 그래. 알겠어요. negócioاف. 그게 거죠? 얘기하길 가 då? 먹어. nehmer Anh. 심심해서 잘 하게 됐어. 그래, tragic. 엄청 brains pots해. Uh... 파. ский. Hart. 망이 왔 podíaゃ له. 아니요? 숙성 마이크 과자 자, 가만히 만드는 중 오늘의 guided 음식을 만드신다는 마이크 치즈넥 마이크 치즈넥 마이크 치즈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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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먹을때가 없잖아요 아저씨 귀를 넣어야지 뭘? 안에 닭고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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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o춧가루 오 혼자 자유로우니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진우기가 몇 준이예요? 전선은 좀 멀어 멀어? 어 고친구씨 있잖아 진구씨 진구씨 내가 예 예 주저거 아들 아들인거구나 그렇죠 잘l 예 학교다녀다 5개 몬수 지누 굳이 딸이 격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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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쓸기 안녕하세요? 글쎄요 곤찜구 씨네 곤찜구, 곤찜구 모르세요? 어 곤찜이 제일 가까운 집안이요 네 그 기술기는 모르세요 응 모르세요 앉으시라 아 딸이 우째 왔어 아냐, 주말은 반찬되어 아, 우리 가까이 사나 그치 아 엄마 도와줘 성능 있다고 엄마를 입고 아 아 야, 저 원두막을 뭐 3개 씨나 저렇게 씨나 꽤 오래됐는데 질적이 다 밑에서 올라간거에요 아 도로나면서 저 가위에 있었어요 다 주차장에서 저게 가위에 있는거에요 여기 계보랑 꽃도 가위에 있었는데 안으로도 맞네 그래도 시골에 이런게 있으니까 좋잖아 아유, 잠에 다 안되면 안되면 다 안되면 문을 닫을잖아 안되면 문을 계속 열어놓으니까 다 받으면 안되면 다 받으면 안되면 아유, 여물통을 새로팠지 잘팠네 구나한거 아니냐? 뭔 나무요? 구나무인데 저런 멋있어 구나문데 말로 가져면 되는데 안맞은거로 다같은걸로 이제 한걸로 더 남아있는걸로 다시 한마디 다같은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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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폭수는 보통 살 산뜻만들어 산뜻핵 1년을 목독해가지고 그때, 그때 이거 줍때는 낭이 쌓아가지고 지금같은 며칠간으로 가죠 그렇지 두부 남겨면 안 돼 내가 많이 달라고 했어 며월당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끓고 Что 가루 256 2 30 30 30 고춧가루 고춧가루 10 word 1 1989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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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썩썩 잡이였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